테이블이랑 여기 인테리어 자체가 맛집이야, 무조건. 그런 것 같아. 테이블이 맛집이야, 테이블이 맛있게 생겼다, 테이블이. 맛집이야.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이 16,000원인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걱정이네. 오늘 쭉 있어본 결과 커피숍이 사치였다, 저희 얘기는. 야, 5만 500원. 우리에게 너무 사치였다. 젖고갈비 대짜먹고 돌석 굴밥 하나 시킬 수 있어. 굴밥도 있어? 조철인데, 지금. 그래도 카페 좋았잖아. 카페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 가보니. 일단 와봐, 얘네는 제로일 수 있어. 왔다. 오랜만에 보네. 고맙습니다. 컴온, 컴온. 안녕하세요. 잠깐, 옷이 바뀌었어. 옷이 바뀌었네, 진짜. 그러네. 왜 바뀌었겠어요? 어떡해. 개 뻔해서 귀굴 왔어. 고맙습니다. 억울해. 앉으시며.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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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억울해. 바닥에 따뜻해. 일단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왜냐하면 남은 금액이 우리는 그 앞에 여행에서 많이 세이브를 해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엄청 아꼈어요. 진짜 계속 아껴 다녔어요. 적국 먹겠다. 빌리죠. 덮어요. 10만 원이. 우리 고생한 대짜다, 이거. 우리 이제 콩자라만 다녀서. 적국갈비 대짜 2개를 시킬 수 있어. 대박이다. 멋있어, 멋있어. 리노 꺼낸 거 아니지? 11만. 11만 4천 원. 우와. 우리 얼마나 아끼고 아꼈는데, 지금을 위해서 지금. 다 무료로만 그냥. 조격하고 그냥. 와, 말도 안 돼. 왜 갓성비인지 알겠다. 김준호 투어 그냥 모르겠다, 람쥐. 무리야? 무리다. 김준호 설계 구리다. 강화 성모도 미네랄 온천. 갓성비 투어에 딱 맞게 무료입니다. 이 사이가 컴백인데요. 저희 들어가면 여기까지 다 본다는데. 아, 저기 배출 없는 거 봐봐. 어? 아, 더 꺼네요. 장난치지 마시고. 아, 더 있겠죠. 사람이라면 있겠죠. 저 배출이에요.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진짜 돈 없어.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명승을 루지도 못 탔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그거를 안 타가지고 그나마 이게 남은 거야. 아, 그래요? 적국갈비 못 먹네 여기는, 저기는. 여기 적국갈비가 엄청 유명하다던데. 저는 적국갈비 대짜 시켜드립니다. 문학집 대짜! 대짜! 자, 일단 시킵시다. 네, 시켜요. 저희도 시킵시다. 야, 우리도 2개 시킬 수 있어. 맞아, 저는 700원. 야, 6개당 2개 시켜서 먹었네. 2개에다가 공깃밥을 2개 추가하죠. 저기요, 죄송한데 저희 3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300원 정도는 줄 수 있잖아. 그러면 돌솥 정식을 하나 시킬 수 있거든요. 300원이요? 300원 드리고 주죠? 옙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건 줘라. 이건 줘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갈비 적국? 적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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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국갈비 대짜. 문학집 대짜. 그리고 굴을 못 먹었으니까. 벌써 굴밥 10,000원이에요. 10,000원 3개 시켜요, 3개. 고깃밥 출발. 감사합니다. 그럼 남은. 여기, 여기 1,700원. 1,700원어치. 4행시든 3행시. 저 메뉴판 아무거나 그러세요. 자, 줬다 많이 줬다 많이 줬어. 제가 주문 받아올까요? 문학지 대짜 하나. 적국갈비 대짜 하나. 굴수, 굴밥 3개. 공깃밥 2개 치다니. 야, 줘라. 추섭스럽게. 3행시. 어? 3행시. 너 뭐 얘기해 봐. 바로 할게, 뭐. 자, 육개장. 어? 육개장, 육. 육지에서. 어? 눈이 많이 흔들려서요. 개. 개. 개 봤어? 개를 봤냐고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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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란. 장. 100원들이었어요. 아니, 자미 형수 엄청 잘했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저 형은 여기서 하나도 못 나가고 있어요. 아니, 왜? 옛날에 날아다녔잖아. 옛날에 날아다녔지. 옛날에 날아다녔는데. 강화도. 이거 많이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개그맨. 저희도 참가해도 돼요, 참가. 그러면 오케이. 이제부터 참가하겠습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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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오, 그냥 이제 던져봤어. 화. 화이팅! 도. 도경왕 화이팅! 누구? 도경왕 화이팅! 누구? 도경왕. 도경완. 성대모사 좀 넣어서 해도 되니까? 강하도록. 강. 강호동입니다이. 오우. 아나도 안 똑같다. 유용진 이상 아니고. 지금 미성이네, 형이. 화. 화나게 하지 마라이! 진짜 안 똑같은데 계속 들어보자. 도. 도라 빌겠네. 뭐 이거는. 100원 이건 100원. 괜찮죠? 100원. 100원은. 준형 100원은 아니고. 200원. 200원짜리였어. 도라 버리겠네.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았어? 광명수. 강. 광명수. 광. 강아지가. 강아지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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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한다. 오케이, 또. 망명수 어떻게 해, 저러. 귀여워. 왜 이렇게 머리 감기지? 그래, 그래. 천 원 줘. 황, 황. 강아지 소리 내는 게 너무 귀여웠어, 우리 명수 형. 저거 받아도. 줘. 얻어서 18,000원이 됐거든. 가격 대비 봤을 때 두 분. 6천 원짜리는 두부 안주밖에 없는데. 두부 안주를 3개 시키자. 술도 없는데 안주를 왜 3개 시키자. 원래 술을 못 한다고 그래. 아니면 딜을 좀 하죠. 딜을 하자고. 그래, 저게 두부 안주. 두부 안주 3개. 저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런 거야. 두부 안주 3개. 그런데 뭔가 두부 안주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제 뭐 많이 힘들었지만은 또 저녁에 이렇게 또 뭐 생각 없이 시킬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마지막에 제대로 터내요. 야, 우리도 정연심이지. 먹어. 너무 많을 것 같아. 먹어, 먹어. 야, 여기서 내가 400원 번 거 진짜 잘한 거구나. 어? 뭐가 온다. 어, 목 나왔다. 어, 목 나왔다. 어? 사장님. 두부 안주는 반찬이 없죠? 김치하고 깬겠다. 순무 안주에서 순무. 우와, 이게 뭐야? 도덕인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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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와, 나왔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게 적국갈비예요? 우와, 적국갈비. 적국갈비. 맛있네. 약간 정골 같네, 정골. 적국갈비. 맛있네. 약간 정골 같네, 정골. 이게 뭐가 특이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새우젓으로. 어, 향이 장난 아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맞아요, 새우젓을 다 넣으면 참 맛있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 오늘 아침, 아침 이후로의 그 시간들. 김치국 이후에 온 무료 체험으로 정말. 지옥 갔다니. 지옥 갔다니요. 마지막에 행복하기라도 해야지, 마지막에. 유종의 미네요? 새우젓으로. 향이 장난 아니다, 지금. 오, 세다, 세다. 무조건 맛있어, 저거는. 무조건 맛있어? 그렇죠. 강화를 와서 저걸 못 먹고 가는 거잖아. 왜 이렇게 돈을, 왜 이렇게 분배를 잘 못 했어요, 오늘 형님? 야, 두 분만 먹어도 돼. 두 분만 먹어도 돼. 맞아요. 저 딴 거 먹어봐, 이거. 근데 예상대로 저기는 진짜 투덜투덜이 장난이 아니네. 예상했어요. 여기 병풍질 칠까요? 병풍 같은 느낌? 그러니까 왜, 왜 몰아놨지? 편하게 먹고 싶었는데. 왜 그래요? 고기라도 할게요. 장만 좀 맡을게요. 장만. 돌솥 굴밥 나왔습니다. 뭐예요? 뭔데, 뭔데? 우와, 저거 그냥 김에 맹기면 싸먹는 거 아니야. 사장님, 우리 돌솥 3개죠? 네, 3개. 우와. 살짝 봤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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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얼마나 맛있게요. 콩나물 먹고 콩나물에. 물안 콩나물 들어갔구나. 간장 양념에 물이 맛있지? 너무나 맛있지? 약간 남기고 표면 안 돼? 이거 남겼어, 남겼어. 물 넣어야 되니까. 진짜 맛있겠다. 최고지, 그러면. 아니, 귤이. 이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굴 가져와. 와, 진짜 맛있겠다. 이 굴 아까 먹고 싶어서. 와, 냄새 대박이다. 이 굴 달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 않습니까? 갯벌 50메달 가서. 빠져가면서 오디오 감독이. 이거 하나 못 보겠는데, 지금. 빠져가면서 오디오 감독이. 너무 쳐다보지 말자. 준호 형, 준호 형 고정 축하해요, 고정 축하. 고마워. 고정 축하. 고마워. 기현아, 뮤지컬 주인공 축하해. 고마워요. 고마워요. 경환이 형 오랜만에 나온 거 축하해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나온 거 축하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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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현아, 염색 잘 나온 거 축하해. 염색이. 염색이. 맛있어요? 굴의 한을 풀 수 있겠네요. 이 김도 기현아. 우리 김도 김이다. 나 이제 굴 먹을 때 감사하면서 먹어야겠어. 진짜. 달아요, 달아요. 잘했어, 추. 굴이다. 진짜 맛있어요. 달다, 달다 달아. 우와. 김이 있는데 김을 맞추네. 마른 김이 있어, 또 마른 김이 있어. 두부 좀 빨리 줘요, 두부. 선생님. 바쁘신 건 알지만 공평하게 해 주셔야죠. 이것도 양념 된 김이네. 배고파. 저걸 또 김에서 먹어? 김 가져와? 이거 김도 되게 그런 김이다. 할머니 김, 할머니 김. 달아, 달아. 룰만 아니면 주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룰때문에 너의 착한 인성을 왜 이렇게 해. 너무 안타까워. 너무 맛있어? 이거 달아요. 근데 못 주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선생님, 두부 언제 줘요? 젖국갈비 맛 들어갑니다. 젖국갈비. 냄새 되게 특이하다. 이게 무슨 맛일까? 밑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약간 순대국 같지 않을까? 아, 젖국갈비가 달달한 간을 단호박으로. 아뇨, 단호박, 단호박. 진짜? 자, 저희 젖국갈비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 됐어. 아, 됐어. 아, 너무 시원하다, 이거. 아, 젖국갈비 너무 시원하다, 이거. 어, 삼계탕 맛이나. 아, 국무 진짜 시원한데, 이거? 진짜 약간 몸보신다는 느낌이 들고. 나 이거 약간 제주국밥 느낌을 찾았더니. 아니요, 삼계탕. 삼계탕. 깔끔하고. 아, 정말 너무 시원하다, 이거. 이거 진짜 건강해. 이거 진짜 건강해. 진짜 담백하고 맛있다. 같이 건강하자. 같이 건강하자. 아, 시원하다. 같이 시원하자. 고향식 너무 맛있어. 야, 잠깐만. 이거 고기야? 고기예요. 갈비, 저거 갈비. 고기죠. 돼지 갈비. 아, 이거 조그만한 쪽갈비가 들어가는구나. 아, 이게 갈비가 있으니까 뜯어먹게 되는구나. 아, 진짜 탱글탱글하겠다. 갈비, 저거 갈비. 돼지 갈비가 쫄깃쫄깃한 게. 그리고 안에 있는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젖꼭갈비 나는 상당히 새로웠습니다. 젓갈로 이렇게 간을 하고. 옷, 옷 닭 국물 같은 느낌도 나면서. 되게 시원했어요, 국물이. 아, 제가 뽑는 맛집 고위 안에 들 정도로 정말 맛있는. 새해의 소망은 젖꼭갈비를 먹는 거예요. 젖꼭갈비. 시원하게 향을 못 보고. 약간 한 맺혔어. 어, 한 맺혔어요. 와. 이거 뭐지? 한약을 넣었나? 두부 온다, 두부 온다. 두부 온다, 두부 온다. 두부 입장. 자, 두부 입장. 빰빰빰빰. 높았다. 빰빰빰빰. 빰빰까빰. 와, 두부 진짜 많네. 오, 손두부. 야, 됐어. 니네 끝이야. 야, 됐어. 저리 가. 오, 손두부네. 손두부. 야, 우리 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오, 김치 맛있어 보인다. 야, 전쟁이야. 이제 필요 없어. 너희 김치 없지? 아니. 저희도 깻잎 주실 수 있죠. 안 되죠, 선생님. 안 돼요. 정식 시켰습니다. 선생님, 진짜 그럼 두부 김치. 안 돼요, 안 돼요. 두부 김치 취소합니다. 선생님, 두부 한 주 취소할 거예요. 저기 깻잎 주시면. 어? 예사 깻잎이 아니에요. 예사 깻잎이 아니에요. 예사 깻잎 많이 드세요. 야, 됐어. 니네 끝이야. 야, 됐어. 저리 가. 와, 진짜. 이제 우리도. 우리도 우리 어깨가 올라갔어요. 내가 조급 김장으로 취업 나갔는데 보기보다 더 맛있다. 근데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걸로 되게 열심히 리액션하는 게. 와, 저거 봐. 두부 세다, 세. 리액션 되게. 안 낙힌다, 안 낙혀. 저걸로 리액션 진짜 열심히 하네. 와, 진짜 맛있다. 야. 저희를 질내야 질 수가 없다. 이거 먹으니까. 야, 근데 우리 밥이 너무 맛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야. 저희를 질내야 질 수가 없어. 굴반이. 두부야. 권성한 터지고 하나만 실수로 잠깐 어디 놓고 오고 싶어요. 진짜. 고양이 혹시. 진짜 고양이. 고양이 혹시. 실수로 그냥 놓고 오고 싶어요. 고양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실내. 야, 야. 장난하지 마. 이거 먹으면 뭐 할래? 야, 저전지 좀 시켜. 저전지. 너 크게 될 거 아니야, 앞으로. 하지 마. 저런 애들하고 비싸게 대면 안 돼. 좋아, 좋아. 신랑이 쉽지 않을 텐데. 야, 여기. 야, 여기. 육역인데. 이 문제에. 군부대 육역 아니야? 여기. 어딨어? 어? 있어, 있어. 좀만 더 손 뻗어요. 좀만 더 손 뻗어. 어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너는 견지 안 웃어. 견지 안 웃어. 어이, 두고 먹는 고양이가. 아, 재밌었는데. 토목까지 했으니까 먹어야지. 자격 있죠, 이거. 자격 있죠, 이 정도. 야, 우리 밥. 두부 국물 때문에 다 터졌어. 야, 여기 심지어 밥도 맛있어. 딴 거 말고 밥 한 공진만 주면 되는데. 아니, 깻잎에 먹으려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재밋게 가져가야지. 재밋게 가져가야지, 재밋게 가져가야죠. 나쁜 놈. 야, 두부를 두 접시가 바로 없어졌네. 야, 근데 아까 진짜 기어들어갔다가 손 올라와서 두부집 삐는데 사제 힘이 빠지더라고요. 진짜. 누나한테 좀만 용진이만 들어. 용진이만 해. 근데 우진이가 막 표현을 아까 아침에 잘하더라고요. 용진이 잘하시네. 저도 좀 해 볼게요. 아, 맛 평가의 달인 들어갑니다. 평가를 떠나서 그냥 많이 먹는 거야? 그냥 얘네들 먹으려고 하고 뭐 하는 거야? 할머니 먹고 싶어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자, 진호. 진호, 자, 들어. 진호는 다르죠. 와,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이다. 적국갈비가? 네, 적국갈비가. 첫사랑. 남명수다. 왜, 왜? 야, 바닥이 많이 탔다. 박명수다. 와, 박명수. 그만해, 왜? 뭐가 많이 빠졌어요.